코로나19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창원시가 감염에 취약한 목욕탕과 노래연습장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29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12월 1일 0시부터 창원시의 모든 목욕탕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도 방역 기준을 지키면 목욕탕과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창원시는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창원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32명으로 이달만 1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